음악 수험생 여러분 벌써 이제 세 번째 강의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실전 동영 모의고사 6회에 풀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앞부분에 있는 기출 재구성 문제까지 해서 지금 열심히 풀고 있죠 이제 남아있는 거 우리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6회 실전 동영 모의고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현대문법이 4문항에서 나옵니다 품사 그리고 단어의 형성법 필리스토 부사어 높임법에서 나옵니다 품사와 그리고 또 이 파생어 합성어로 구별하는 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고전문법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운용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생활 문제에 있어서 언어에절 관육적 표현 그리고 문장선문의 호응관계와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를 해서 총 4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비문항 유형을 보면 주어진 제시된 글을 보고 내용을 유추하는 문제 그리고 전개방식과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글의 전개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꼭 주의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영역을 한번 보게 되면 현대문학이 5문항 그리고 고전문학 1문항에서 현대시는 신경님의 동해바다 후프에서 현대수설로서는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그리고 수필은 정비석의 들곡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고전문학은 사설시조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사설시조나 또는 일반적인 평시조도 그렇고 그렇게 긴 작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문과 한자성어에서 한자성어 두 문항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형을 보게 되면 바로 지문형 문제가 55% 그리고 지식형 문제가 45% 정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 문제 직접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의 기용으로 보게 되면 다음 밑줄 친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뾰족구두 뾰족구두는 부사 뾰족과 명사 구두가 결합을 한 것으로서 비통사적 압성어다 우리 보게 되면 이 부사 부사는 뒤에 용언의 수식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명사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문법 구조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비통사적 압성어가 됩니다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니은 선화품은 하품이라는 명사에다가 선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심심하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선화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보면 강의를 들을 때 보면 뭔가 좀 졸리고 이럴 때는 하품이 그냥 나오죠 그래서 이때 쓰인 파생어가 됩니다 그리고 3번 디귿을 보면 여름 내는 명사 여름과 접사 내가 결합을 한 파생어다 이때의 내는 부사와 접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름은 명사이지만 여름 내의 품사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내는 부사와 접사에서 역시 파생어 그 다음에 또 리어를 보면 살 맛은 살과 명사 맛이 결합을 한 통사력 압성어다 해서 나오게 되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명사 살이라고 한다면 우리 요 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살 맛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나의 살과 타인의 상이 부딪혔을 때 느끼는 건 이걸 갖다가 살 맛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문맥을 봤을 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은 우리의 삶에 살 맛을 준다 그럼 이때의 살이라는 것은 우리 피부에 있는 요 살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사 살다에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살다라는 동사의 어근 살에다가 관형사 영어미 리얼이 결합을 합니다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얘기를 할 때 용언의 끊음 리얼 뒤에 관형사 영어미 리얼이 왔을 때는 요 리얼이 탈락을 하고 리얼이 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 명사 맛과 결합을 해서 살 맛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간 뒤에 어미가 오고 명사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요 리얼은 통사력 압성어가 됩니다 그럼 보게 되면 통사력 압성어라는 건 맞지만 명사 살과 결합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답은 4번 그리고 이제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중 부사와 서술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시오 우리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에서 보면 부사의 호응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도 꾸준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요즘 시험 보느라 여간 힘들다 여간 나오고 결코 나오고 모름지기 그리고 설령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사의 호응 관계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보게 되면 여간이라는 이 부사는 뒤에 뭐지 않다라는 부정호응이 와줘야 돼요 그러므로 여간 힘들다가 아니라 나는 여간 힘들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결코라는 부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데 뒤에 ~~할 수 없다 또는 ~~가 아니다의 형태로서 부정호응이 와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겨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부정호응으로 고쳐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이겨낼 수 없다 이건 좀 문맥이 아닌 것 같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서술어를 고칠 게 아니라 긍정문에 쓰일 수 있는 부사라고 한다면 반드시로 고쳐주는 게 좋겠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산발의 경우로 보게 되면 모름지기 모름지기는 뒤에 ~~해야 한다라는 형식 강의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시 선지 중에서 올바르게 쓰인 것은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로 보면 설령이라는 부사는 뒤에 ~~하더라도 또는 ~~했을지라도 그러므로 고쳐주게 되면 설령 이번 일은 실패했더라도 또는 설령 이번 일은 실패했을지라도 실망은 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3번을 보면 짝지어진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을 고려시 역시나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없다, 없다, 젊다, 삶다, 남모르다, 밟다, 어리다, 우리다 모두가 다 용언입니다 그럼 용언이라고 한다면 동사와 현호사를 구별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용음으로 구별할 수 있겠네요 그럼 보게 되면 그런 일을 한 적이 결코 없는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용음이로써 없는다를 붙여 보니까 이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현용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연이가 동생을 없는다, 없는다는 가능하죠 그럼 는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을 보면 그녀는 나하고 동갑인데도 나이가 나보다 훨씬 젊는다 역시 안됩니다 그럼 이 젊다의 품사도 현용사가 되고 그는 싫다는 아내를 삶아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물, 뜨거운 물 속에다가 넣어서 끓이는 삶다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내를 삶아 이거는 너무 잔인하죠 이때의 삶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도록 꾀다 라는 뜻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역시 그는 싫다는 아내를 삶아서 그럼 이거 고쳐봅니다 아내를 삶는다 가능하죠 그러므로 이때의 삶다도 역시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청소년들의 남모를 고민들을 상담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청소년들이 남모른다 가능하죠 니은다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사가 될 것이고 우리는 날이 박는다 자 날이 박는다라 보니까 는다가 역시 결합이 가능하겠죠 그러므로 이때의 단어도 역시 동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단어의 품사가 똑같은 것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3번을 보면 동사,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의 경우로 보면 그녀는 나이보다 어리다 자 바꿔봅니다 그녀는 나이보다 어린다 어린다 안되죠 그러면 4번에 어리다는 현용사 그 다음에 어머니는 멸치를 우린다 자 우리다 끓여서 물기를 어떻게 내다라는 뜻인데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중 언어 여절에 맞는 인사 표현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전화를 끊을 때 우더름께 우리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들어가세요 라든가 사장님 지금 이만 들어가세요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전화통화를 할 때 어떤 들어가기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전화를 끊을 때는 그냥 끊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만 통화를 끊겠습니다 또는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를 할 때 끊을 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니은을 보면 문상을 가서 상주에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상을 당한 경우에요 그러므로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통하십니까 이런 표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상주와 내가 아는 사이라고 한다면 굳이 어떤 어려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인사 표현에서 맞게 되어 있죠 니은은 맞고 그리고 정년퇴직하는 상사에게 벌써 정년이시라니 아쉽습니다 자 정년퇴직을 하니까 당신과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럴 때는 아쉽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맞추는 면접관에게 면접관님 수고하십시오 해서 나오는데 수고하다는 표현은 무조건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면접이 끝났다 라고 한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정도가 무난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쳐주고 그 다음에 미음을 보게 되면 우더러움께 아침 인사를 할 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좋은 아침이다 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굿모닝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래어 번역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 말은 우리가 아무래도 잘 쓰지 않죠 쓰지 않는 게 좋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그냥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해서 이 표현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아침에 이런 말을 합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라든가 또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라든가 또는 잘 주무셨습니까 해서 나오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높임 표현이 아니에요 높임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아침에 인사를 말로써 적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난한 것은 그냥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해서 이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언어 예절 표현에 있어서 자 맞는 것을 고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ㄴ과 ㄷ에 대해서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5번을 보면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수식 받는 용언의 성격에 따라 우선은 용언을 수식을 하는 문장 성분이 뭐죠 부사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격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사어 중에 필수적으로 요구가 된다 우리 부사어는 수식 성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업 중에 얘기를 했던 대로 이 부사어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결정을 한다 그랬죠 서술어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서술의 자릿수에 따라서 부속 성분인 부사어가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문법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생략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그림은 똑같군요 우리 똑같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서술어를 갖다가 우리 대칭 서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칭 서술어라는 것은 반드시 짝 파트너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다 같다 비슷하다 닮다 이러한 단어가 되겠죠 그러므로 요 부사어는 생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하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얼음이 얼음이 물로 변하다 그럼 이것도 자 여러분들 빼보세요 얼음이 변하였다 그럼 무엇으로 라는 부사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필수 부사어 그 다음에 3번으로 보면 우리 이 삼다라는 것은 몇 자리 서술어라 그렇죠 세 자리 서술어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는 영의를 아내로 해서 역시나 이 필수 부사어가 됩니다 그리고 4번으로 보면 그들은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다 라는 것인데 빼볼까요 그들은 나아갔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생략을 해도 본래의 문장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필수 부사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6번 들어갑니다 6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보기에 미칠친 어휘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시오 어휘가 문맥에 따라서 어떤 비유적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 그 기업은 작년에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라는 거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과 있다 즉 뒤를 잇따르다 라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큼 대를 잇는 혈연의식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대를 잇는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2번을 보면 개인별 주제 발표가 끝나자 이어서 토론회가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면 뒤를 잇따르다 어떤 일에 대해서 바로 다음에 이때다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때 쓰일 수 있는 것은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 파이프는 길게 이어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이 파이프와 이 파이프를 이어서 그러므로 3번의 경우는 사물과 사물을 맞대어 붙이다 라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4번은 화계장터는 호남과 영남을 이어준다 호남이라는 지역과 영남이라는 지역을 이어주는 그래서 서로 다른 장소를 공간적으로 연결을 해서 서로 통하게 하다 라는 정도가 됩니다 이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몇 개의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자주 풀어야 될 것입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 친 성어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역시 이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그 일에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바로 성어의 뜻풀이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한자 성어의 뜻풀이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한자 성어가 문맥에 맞게 쓰였는지 이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의 경우를 보면 개혁을 이끌어 나아갈 사람들이 오히려 복지부동이다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복지부동을 보면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아니하다가 됩니다 그러면 땅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 또는 자신이 해야 할 업무 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몸을 살인다 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하다가 되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게 되면 하의 상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사회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 하의 상달 한번 볼까요 아래의 뜻입니다 즉 아랫사람의 뜻이 위로 통달하다 통달하다라는 말은 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랫사람의 뜻이 위로 전달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야만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겠죠 2번도 문맥에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게 되면 마라톤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도중하차하는 것과 같다 우리 도중하차라는 말은 길 가운데 수레에서 내리다 차니까 수레에서 내리다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도중하차 다라고 한다면 차에서 그냥 내리다 이때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차를 타면 어디까지 최소한 목적지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내리다 이건 이제 직역이죠 그러면 의역으로서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는 시작한 일을 끝마치지 않냐고 중간에서 그만두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도중하차하는 것과 같다 3번도 문맥에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를 보면 마격지우의 투혼을 발휘하다 숨진 소방관에서 나옵니다 마격지우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친구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기를 보면 우 자가 들어가 있어요 버두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숨진 소방관 이것과는 좀 맞지 않겠죠 그러므로 이때는 뭐가 되냐면 투혼을 발휘하다 숨진 소방관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희생을 했다라는 의미로써 적절한 것은 살신성의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8번 들어갑니다 다음 보기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이요 지문에 나와 있는 건 도보 여행입니다 이러한 전개 방식을 우리가 유출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도보 여행을 통해서 학습과 연관을 지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도보 여행을 하기 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해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 뭘 얘기를 해요? 목적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습을 할 때도 뭐가 나와야 돼요? 학습에 목적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것을 정해놓아야 일정이나 숙박시설 등을 정할 수 있다 목적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일정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물이 나와요 그러면 학습에 목적이 정해지게 되면 역시 뭐가 나온다? 학습에 준비물이 나오게 됩니다 준비물로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준비 운동 등 체력을 통해 비축하는 것이 좋다 실제 도보형을 떠났을 때 얼마를 가겠다 정하면 더 이상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학습으로 유출을 한다고 한다면 학습을 할 때도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한 이 날씨나 도로 상황들을 고려하며 어려운 코스는 하루 중 걷기 편한 시간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학습하기 좋은 시간대 요 때를 하면 좋다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선지에서 확인을 한 번에 보게 되면 목적을 유념한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자 2번을 보면 학습하고자 하는 분량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변화를 주자 지금 여기로 보면 도보형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학습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도보형의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은 제시되지 않았죠 그러므로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을 보면 학습에 필요한 서적이나 노트 필구 등을 미리 챙긴다 이건 학습의 준비물 도보형의 준비물로서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9번 들어갑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면 밑줄친 기억과 같은 방법으로 내용이 전개가 된 것을 고르시오 자 밑줄친 기억을 한 번 보게 되면 치안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권력으로 법률을 행사해야겠지만 대중의 생활에는 법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듯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뭐 드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치안을 위해서는 법률이 있어야 되겠지만 도덕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제재가 아니고 자 방역시설 예방의학들을 위해서 당국에서 서양의술을 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의학적 조치가 더 큰 공헌을 할 수도 있다 아하 그러면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 치안 의리 경우에는 이 말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필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 한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치안 상황으로 빗대어 표현을 했죠 이러한 전개 방식을 유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양의학이 있다 하더라도 한의학이 필요하다 다시 치안을 위해서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것이 더 큰 영향에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이죠 이걸 유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을 보게 되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먼저 자동차의 전후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놓고 페달을 천천히 밟고 이거는 뭐예요 순서가 나오죠 자 시간에 따라서 순서가 들어갔을 때 이러한 글의 전개 방식은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동화는 어린이들의 무의식직에 직접 자격을 하여 대리만족에 효과를 낸다 예를 들어 나오죠 이러한 글의 전개 방식은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3번 어린 시절의 교육은 사람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자연재해를 당하고 나면 이 건축물은 멀쩡하고 그렇지 않은 건축물은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어미들은 자식들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어린 시절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 3번의 선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 교육이에요 근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자연재해를 당하고 나면 기초가 튼튼한 건축물은 멀쩡하고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무너져 버리듯이 어렸을 때 이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전개 방식이 유추 그래서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중에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써 우리가 계승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나 인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긴 하지만 현재의 문화 창조에는 버려야 할 대상이다 그러면 전통은 계승해야 될 것 인습은 버려야 될 것 따라서 4번의 전개 방식은 대조의 방식이 됩니다 유추에 의한 전개 방식은 자주 출제가 되므로 유추의 개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10번 문제를 보면 다음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비문학 비문학으로써 작문 독해가 나왔네요 한번 봅시다 그림을 그릴 때 동양이나 서양이나 수백 년 동안 의미를 나타내고 나타난 점에서는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공통점이고 의미를 나타낸 말은 언어를 이용한다는 말인데 서양에서는 그들의 언어인 영어를 비롯한 서구어가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처럼 동음 이 자로 뜻을 나타내기 적당치 않았으므로 우위를 이용해서 뜻을 나타내었다 언어에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소리 하나는 의미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동양의 화가는 서양의 화가들보다 언어의 소리로서의 정보성을 중시하여 그림에 이용을 하였다 여기에 비하여 우리 조상들은 표현 문자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중국식 독합법을 받아들여 한자의 도금을 이용하여 그림을 구상했기 때문에 서양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는 법을 서양만큼 풍부하게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중국식 독합법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라는 얘기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동양의 독합법처럼 동음 2자를 이용하는 방식은 당시 통용되는 말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의미를 해독할 수 있는 뜻으로 전달하기가 쉽다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 여기에 비하여 서양의 독합법은 그럼 여기에서는 동양의 독합법과 서양의 독합법에 있어서 이제 대주가 나오게 됩니다 동양의 독합법은 어쨌든 전달하기가 쉽다는 장점 여기에 비하여 서양의 독합법은 사물 속에 담긴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거기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해동할 수 없다라는 거요 그럼 뭔가 전문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지식인층 외에는 대중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서양의 독합법이었다 라는 거에요 그럼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서양의 독합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수 지식인층의 전유물이었겠네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양의 화가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리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모두 그림 감상에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그림을 감상하는데 저게 뭘까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서양의 화가들은 감상자인 귀족 지식인층들과 일종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겠네요 숨바꼭질처럼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아 우리 숨은 그림 찾기로 이해를 하면 쉬울 거예요 나 저거 찾았다 저거 무슨 뜻이다 아 그럼 자랑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랬을 거에요 아마 자 그리고 동양의 화가는 동음 2자 위 고전 명구 등 몇 개의 모델을 정어놓고 거기에 맞춰 그림을 그렸다 예를 들어 자 이건 예시 예를 들어서 이 구사 한 가지로 수백의 화가 수천의 그림을 그렸지만 생각을 다양성이나 변화 없이 모두 똑같은 사고봉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단지 그 수여만 많아요 이거는 동양입니다 이에 비하여 서양의 화가들은 자기의 온갖 지식과 사고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내용의 작품을 재력하여 무스므로 서로 다른 화가에 이하여 수천의 다른 작품이 나오기도 하였다 오이 서양의 화가들은 참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온갖 지식과 사고를 동원해야 됐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감상도 어렵지만 그리는 사람도 참 어렵겠네 즉 수백 수천의 생각이 있었다는 뜻이다 서양의 화가는 동양 화가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게 머리를 써서 그림을 남겼다 그림이 가진 내용이 구상이 심오하고 표현이 뛰어날수록 훌륭한 화가로 인정받게 되지만 내용이 시시하거나 팡알맞은 듯이 똑같거나 묘사력이 좋지 않거나 한 경우는 스타덤에 오를 수가 없었다 서양은 화가 될 때 또 똑똑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구상이 심오하고 표현이 뛰어날수록 훌륭한 화가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스타덤에 오를 수 없다 즉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를 보게 되면 서양의 화가들은 독창적인 우위를 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것이다 아마 굉장히 똑똑했을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서양의 지식인들은 그림 감상을 통해서 자신의 유식감을 과시했을 것이다 서양은 이 독학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심오하고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 일종의 숨바꼭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유식감을 자랑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와 중국은 같은 소재를 대상으로 그림 그린 것이 꽤 많았을 것이다 우리의 독학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비슷한 유형의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동양에 비해서 서양의 그림 그리기를 직업으로 삼는 화가가 더 많았다 우리 지금 지문을 딱 읽어봤는데 동양화의 특징 서양화의 특징 이것이 나와있지 어느 쪽이 화가가 더 많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므로 제시된 글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괴적인 기술 발절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성장은 어떻게 한다 멈추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행동으로 하나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한번 보게 되면 자 1번에 보면 복경호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자 우리 복복자에다가 가벼울 경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가 나오는데 이거는 깃털 우 자가 돼요 그럼 뭐냐면 복이라는 것은 깃털처럼 가볍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복 행복 또는 그냥 일반적인 복이라고 합시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깃털처럼 가볍다 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복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 생각 여하에 따라서 행복을 차릴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자승자박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승자를 보면 끈 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박이 나오게 됩니다 박은 묶는다 라는 이야기 되니까 자기가 끈 옛날 그 새끼줄 있죠 이거 꾸다 우리가 이제 꾸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가 꾼 새끼로 자기를 묶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승자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 자기가 다시 해를 잇는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기에 지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승자박에서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성어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광일미구 광일미구라는 것은 헛되게 세월을 보내다 그리고 가게의 야채 이거는 직역을 하게 되면 집 닭 그리고 드레꽝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집 닭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드레꽝은 가지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을 붙여서 해석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을 더 중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흔한 것을 멀리하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이럴 때 가게의 야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에서 흠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요런 문제 요거는 난도가 아주 어렵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고전 문법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제자원리 운용법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초성자는 상형과 가액이라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 자 그러면 상형을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본자 가나 마사오에서 바름기관을 상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초성자음의 경우에는 바름기관 바름기관을 상형을 해서 기본자라는 것을 만들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본이 되는게 가나 마사오에서 다섯 개를 만든다 여기다가 가액이라는 것은 가액 이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하다 라는 뜻이죠 기역에다가 획을 더해서 기역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에다가 획을 더해서 디귿 티읗을 만들게 되고 비음 그 다음에 또 피음 그 다음에 지읗 치음 그 다음에 이응에다가 획을 더하면 이것을 열인 히읗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히읗에다가 획을 더하면 히읗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바름기관 상형을 해서 그리고 가액의 원리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째자를 제외한 초성자는 기본자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더 강하다 즉 이 소리보다 이 과액자들이 훨씬 더 소리가 강한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바로 보면 중성자의 기본자는 조음기관 조음기관 조음기관이라는 것은 바름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답이 나와 버립니다 중성자의 기본자는 삼재의 원리에 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늘이죠 하늘 그 다음에 또 땅 그리고 사람이 됩니다 땅을 상형을 해서 아래 아 라는 걸 만들게 되고 자 그리고 땅을 상형을 해서 으 사람을 상형을 해서 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 중성자 중 초출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이게 바로 기본자예요 이걸 다시 합칩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아래아를 더하게 되면 오 그리고 아래에 찍게 되면 우 어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초출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4번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게 되면 밑을 친 관용적 표현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는 관용적 표현이 문맥에 맞게 쓰였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콩티듯 파티듯 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뜨거운 불에다가 콩을 갖다 이렇게 뽑고 보게 되면 탁탁탁탁 탑 탑니다 그래서 콩티듯 파티듯 하다라는 것은 팔팔 뛰는 모양을 이야기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화가 난 김노인이 콩티듯 파티듯 한다 그럼 너무나 화가 나서 막 팔팔팔 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1번은 문맥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회사에서 지까지의 거리가 동안이 크다 라는 것인데 동안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그 다음에 또 일정한 거리를 나타내는 말인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동안이 크다 라는 관용적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에 동안이 뜨다 라는 말이 있는데 동안이 뜨다 이걸 시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간이 약간 오래다 라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리상으로 얘기할 때 두 지점 사이에 거리가 뜨다 즉 거리가 좀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사에서 지까지의 거리가 동안이 뜨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리가 좀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므로 관용적 표현이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를 보면 말밥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예전에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었죠 말밥이다 당신의 말이 당연하다 라고 할 때 말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랬는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는 말밥 말밥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이야기의 대상 이걸 말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밥에 오르다 라는 표현은 좋지 아니한 화제의 대상이 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점잖은 사람을 남의 좋지 않은 이야기 화제의 대상으로 오르게 하지 말라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사자가 없는데 와서 열심히 그 당사자의 뭐 단점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하고 당사자를 비판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바로 이 말밥에 오르기 한다라는 정도가 됩니다 자 문맥에 맞게 쓰였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백화점에는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악머거리 끓듯 한다라는 것인데 원래 이 악머거리는 참개구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머거리 끓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마구 떠든다 라는 정도가 돼요 그러면 백화점에는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막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예의가 되겠죠 그러므로 역시 4번도 분맥에 맞게 쓰였습니다 자 14번 들어갑니다 14번을 보게 되면 높임법이에요 제시된 문장에 대한 분석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들어갑니다 기억에서 과장님은 서술의 주체 서술의 주체라는 얘기는 서술어죠 자 들어갑니다 드렸습니다 의 주체가 되는 명사 드렸다 누가? 과장입니다 과장에다가 명사에 전미사를 붙여서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전미사 뭐가 들어가 있죠? 님 님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대상에 대한 높임을 나타내는 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들이셨다 과장님에서 바로 주체 높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님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드렸습니다는 주체를 높이는 특수한 높임어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번하고 보게 되면 여기는 님자가 붙었죠 그런데 여기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드리다 드리다 시 플러스 어 뒤에 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님자와 그 다음에 서술어에 들어가 있는 이 높임서라 말하면 시는 분명히 주체 높임이에요 그러나 주다 대신에 드리다를 쓰는 것은 뭐냐면 바로 객체 높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을 보면 주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객체 높임이 되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것 그래서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니은에서 어머니께서는 에서 이 조사를 사용했다 께서죠 사용할 주체를 높였다 니은을 보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어머니 가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자 조사를 사용을 해서 주체 높였고 그 다음에 니은에 말씀은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역시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죠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말 이게 아니라 말씀에서 역시나 똑같이 3번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에 해당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러한 사설 시조 이러한 사설 시조는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태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요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현대어로 해석을 하는 걸 보면 우선은 소리를 내서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금방 읽었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해석이 되죠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태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요즘은 이런 모습도 참 보기 힘듭니다만 예전에 어린 아이들 여름방학 숙제다 그러면 곤충채집 같은 거 하죠 그럼 이제 태를 딱 들고 곤충채집 채를 들고 막 이렇게 잡으러 돌아다닌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태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자 이제 부릅니다 발가숭아 발가숭아 여기서 발가숭아 즉 발가숭이 발가숭이는 누굴 얘기를 하느냐 잠자리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잠자리야 잠자리야 저리 가면 죽나니라 이리 오면 사나니라 자 이거 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이들이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태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리야 잠자리야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산다 라는 것인데 이거 반대잖아 반대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자리를 부르는 것이 누구에요 발가숭이로구나 그러면 딱 보게 되면 발가벗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발가숭이인데 보니까 또 부르는 것도 잠자리 발가숭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뜻풀이하지 말고 발가숭이라는 것만 보겠습니다 발가숭이가 발가숭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사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마도 세상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잠자리를 보게 되면 이 발가숭이는 누굴 이야기를 하느냐 이 꼬마 아이들에게 있어서 모해 바로 이 모해를 모해를 당하는 자가 됩니다 모해를 당하는 자 그런데 이 부르는 것을 보게 되면 아니 여기다 여기다 동글뱅이를 쳐볼까요 이 발가벗은 아이들의 경우는 뭐냐면 이 발가숭이 즉 이 잠자리에게 모해를 모해를 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해라는 단어가 남아 있는데 학생들이 모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는데 모해라는 말은 모함을 하여 해를 입힌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해를 가하는 거 누구에게 잠자리에게 해를 입힙니다 그러면 이 발가숭이는 뭐요 해를 당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부르는 것을 보니까 누구였다 발가숭이도다 라는 말은 이 두 존재는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존재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해를 하는 자와 모해를 당하는 자가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나에게 해를 가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세상일이 다 이러하다 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가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 적이 없을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했어요 하지만 나 또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기도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해를 가하는 자와 해를 당하는 자가 같다라는 얘기는 누군가에게는 해를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해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살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약육강식의 세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험난한 세태를 해악적으로 풍자를 하고 있다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내가 해를 가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내가 해를 당하는 입장이 되겠지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태를 비판 이것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작품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중장은 일종의 역설적 상황이다 왜? 잠자리야 잠자리야 하고 부르는데 부르는 것이 뭐니까 같은 존재다라는 거니까 역시나 역설적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인간의 처지를 거미줄에 걸려있는 잠자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미줄에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안 나왔어요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해를 가하는 자와 해를 당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 세상을 보니까 돌고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미줄태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러하다 해를 가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런 뜻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달과 숭아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즉, 해를 가하는 자와 해를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4번도 맞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을 하시오 형은 나머지 원고 뭉치를 불집에 집어넣고 힐끗 나를 보았다 이 참새 같은 것을 너의 굴로 꺼져 자,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라는 작품입니다 자, 가볍게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형은 6.25 때 이 낙오됐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하여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의사로 있다가 다리를 다친 이 소녀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하지만 고쳐주를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소녀는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방황을 하면서 병원에 출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일급장에다가 예전 6.25 전쟁에 참여를 했을 때 그 낙오됐던 기억을 일급장에 편지 형식으로 쓰게 돼요 그리고 동생은 이제 이 미수라고는 화가인데 6.25 참전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방황을 하지만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자, 여기서 형과 동생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형은 6.25 참전 세대로서 과거에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동생은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몰라요 왜 방황을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은 6.25 때 그 기밀병 그러니까 우간모라는 중사 우간모와 그리고 또 바로 이 기밀병 그리고 이제 형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낙오됐던 기억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일기에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오됐는데 여러분들 여기 전쟁에서 본진에서 떨어져 낙오가 됐다라고 한다면 빨리 본진에 합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기밀병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자, 아까 형이 의사에서 다리를 다친 소녀를 고쳐주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다라는 것인데 어째 상황이 좀 비슷한 듯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밀병이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본진에 합류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간모가 얘기를 합니다 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밀병을 죽여버리고 우리끼리 빨리 가자 여기까지가 일기장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의 일기장을 딱 봤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어떻게 했느냐 형 일기장의 뒤에 끝맺음을 합니다 형이 바로 기밀병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끝맺음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고쳐져 있어요 형이 다시 고쳐놓은 거야 어떻게 고쳐냐면 형이 오간모를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형은 이렇게 일기장을 썼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술을 먹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일기장을 불에 태우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이 참새 같은 것 뭘 듣고 있었어? 너의 굴로 꺼져 힘없는 기밀병이나 죽이는 녀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오늘 오간모를 봤어 아니, 오간모는 죽었어 아니야, 오간모는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형이 오간모를 죽인 것인지 안 죽인 것인지 기밀병이 죽이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작품에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형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6.25 때 그 낙오됐던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일기장에다가 이제 썼어요 자기 가슴 속에 그 묵혀던 것을 쓰므로 인하여 그 6.25 때의 기억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일기장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정상적으로 병원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고로 형의 치료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 자기 가슴 속에 있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픈 상처를 갖다가 표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지 치료법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동생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동생은 뭐 왜 그런지도 모른다 다시 얘기를 하면 아프고 방황을 하긴 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병신이고 머저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도록 합시다 형이 소리를 꽥 지르는 통에 나는 방위로 쭉 들어오고 말았다 비로소 몸 전체가 까지는 듯한 아픔이 전해졌다 그것은 아마 형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형의 아픔을 낳았다가 같이 느꼈어요 형은 아픔 속에서 일을 악물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 아픔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형은 아픔 속에서 살아왔고 자기 아픔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오히려 형을 살아있게 했고 그리고 형의 내부는 무서운 곳에 부딪혀 지금 산산조각이 나와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형은 이제 곧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형은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에 관무에 출현이 착각이든 아니든 오직 관념을 파괴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형은 그 아픈 곳을 알고 있었으니까 자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아픈 곳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6교 때 기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관무가 살아있던 죽었던 착각이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은 이미 과거의 것을 끄집어 내므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곳을 치료를 했죠 그것은 바로 다시 형에게 매수를 휘대게 할 것이다 다시 의사로서 복귀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해볼까요 그러나 이제 나옵니다 형은 그 일기를 쓰고 아픈 것을 알고 있었고 다시 매수를 휘대게 될 것이다 즉 이제 치료가 돼서 다시 현재의 생활로 복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멍하니 들어오는 생각을 모르고 애를 썼다 나의 아픔은 어디서 우는 것인가 혜인의 말처럼 혜인은 여자친구예요 이미 떠나갔습니다 자 혜인의 말처럼 형은 6.25의 전상자이지만 아픔만이 있고 그 아픔이 오는 것이 없는 나의 환부는 어디인가 다시 자 형은 6.25 전상자이지만 그 다음에 형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내 얘기입니다 나는 아픔만이 있고 그 아픔이 오는 것이 없는 나의 환부가 되어버려요 아픔이 있지만 아픔에 오는 것이 어디 있는지 그 상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픔이 오는 것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야 할 것처럼 말했지만 나는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인가 나는 왜 그러죠 나의 일은 나의 화풍은 깨어지는 거울처럼 산산주각이 나 있었다 이 말은 내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의하여 나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망설이며 허비해야 될지도 모른다 치료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의 아픔 가운데에는 형에게서처럼 명료한 얼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은 명료하게 상처를 알고 치료를 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게 되면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을 보게 되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및 관찰자 시점을 적절하게 취하고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누구죠? 나, 동생 그리고 관찰 누구? 형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전쟁의 경험자인 형 그렇지 못한 동생 나오죠 그래야 3번 나는 형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해도 하고 이미 뭐라고 그랬냐면 형이 자,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굴로 꺼져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형의 상처를 나는 알고 있었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적대감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나는 치유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관념적인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번 문제 풀어봅니다 17번 문제를 보면 기억을 단적으로 집약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형의 그 아픈 상처를 이야기를 하죠 계속 내가 줄거리 얘기를 하면서 6.25 전쟁 체험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 아픈 상처 아픔이 오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형의 6.25 전상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메스라는 것은 형의 의사임을 나타내 주는 용어일 뿐이에요 자, 바로 18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18번을 보면 다음 보기의 시에서 떠올리시는 속담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시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평이한 시어로 되어 있고 있는 그대로 읽기만 해도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비유나 상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친구가 원수보다 미워지는 날이 참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즉,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작은 결점, 작은 잘못도 아주 크게 보이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나에게는 너그러워지는가 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눈에는 들부보다 상대에게 있는 티끌이 더 크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그러워져요 상당히 이기적이지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그래서 남에게는 더 엄격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돌처럼 굳어지나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경직된 사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진다라는 것은 남의 잘못을 감싸일 수 있는 어떤 포용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을 합니다 넓다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이게 바로 이 시적화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짙고 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타인에 대한 포용력이 되는 것입니다 포용력 또는 이해라든가 또는 용서라든가 또는 타인에 대한 배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그럼 이건 뭐냐면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자, 앞부분에서 보면 자기에게는 너그러워지는 이기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성찰 또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은 맵고 모진 배로 책짓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엄격을 해주고 그리고 남에게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하고 푸용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에요 특별하기에 어려운 시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속담이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보다 타인의 잘못이 더 커 보인다라는 용어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떡도 떡같지도 않은 옥수수 떡이 괴롭혀요 자, 그럼 밑에 쓸 수 있는 건 떡도 떡같지 않은 옥수수 떡이 배 속을 괴롭힌다라는 것은 별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말썽을 부린다 자,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새 오리가 장가가 가면 헌 오리가 나도 안다라는 것인데 자, 새 오리가 장가를 가니까 오래된 오리 헌 오리가 뭐냐면 나도 갈래 하고 따라 나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무턱대고 자기도 하겠다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할 때 쓰는 속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똥벌레가 자기 몸 더러운 줄을 모른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을 모른다 답은 3번의 경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 과자는 동해바다에서 저 바다처럼 너그러워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필에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필의 경우에는 시험에서 문학으로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이라는 걸 눈치를 못 채요 그냥 일반적인 독해 유형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보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을 하시오 나는 사시절 사계절이죠 사계절 중에서도 가을을 가장 사랑하듯이 자, 꽃도 가을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시 그 꽃 중에서 뭘 좋아해요? 들극화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 꽃 중에서 가을꽃 그 다음에 들극화 그럼 지금 보게 되면 꽃 일반 일반어가 되겠죠 그죠? 일반어에서 좀 더 어떻게 된다? 구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꽃으로 대표적인 꽃이 코스모스와 들극화 1이라 코스모스와 들극화가 백화, 난마라는 봄, 여름을 지나서 찬잇을 내리는 가을에 앞 비는 꽃들이기 때문에 어딘가 철양한 아름다움이 있다 코스모스가 그러하고 들극화가 그러하다 라는 것인데 우리 여러분들 보면 특히 뭐 우리가 지주와 절개를 나타내는 사군자 매남국적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이 따뜻한 봄을 지나고 나서 추운 겨울에 핀다든가 아니면 4개월 동안 항상 푸르른 모습을 보여주든가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이미지가 보입니다 자, 가을꽃 대표적으로 코스모스와 들극화가 있는데 이 백화가 난마라는 봄, 여름을 지나서 따뜻하고 살기 좋은 시기를 지나서 찬잇을 내리는 가을에야 피는 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시련과 고난을 거친다 라는 의미 정도로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우리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코스모스는 사람이 갖고야 피고 따라서 대개는 뜰이나 화단같을 때 피지만은 들극화만 하면 누가 바꾸지 않아도 저돌로 필 뿐이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판이나 산속에서 핀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자, 가을꽃 중으로 나는 코스모스와 들극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코스모스와 들극화를 어떻게 바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코스모스 아니 참 코스모스가 아니라 들극화를 좋아한다라는 예찬적인 수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번 문제를 보면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어 대상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들극화예요 들극화가 어떻게 변화 과정을 붙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대상이 지닌 속성 누구였죠 들극화가 지닌 속성을 열거를 했고 그리고 다른 사물과의 차이점 이게 바로 대조죠 그래서 코스모스와 다른 바로 들극화의 속성이 나오게 되고 일반적인 진술에서 구체적인 진술로 바로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꽃에서 가을꽃 그 중에서 들극화에서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전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뒷부분 다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품에서 보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수필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한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우리 밑줄 친 기억의 가을꽃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의 지혜라고 한다면 자 이 그 가을꽃은 어떻게 된다 찬 서리가 내린 뒤에야 피는 꽃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어려운 말들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뜻을 한번 보게 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길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라는 것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라 그리고 3번을 보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길고 짧은 걸 대보지도 않고 이게 더 길다 이게 더 짧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겨루어 보아야만 알 수가 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높은 산을 넘으면 평지가 보인다 자 여러분들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참 힘들어요 하지만 높은 산을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편한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시견을 이겨내고 나면 그마만한 보람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봄과 여름 따뜻한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찬 소리가 내는 가을에 피는 이 꽃들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차가운 아름다움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가 있다 라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뭐 수필이기는 했었는데 우리 정비석의 이 들국화 같은 경우는 굳이 여러분들이 수필로서 따로 정리할 필요성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마무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회차에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단어의 형성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풀면서 단어의 형성법 나올 때마다 내가 강조를 하고 있죠 파성어라든가 합성어로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문장성분간의 호응에서 나오는데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그 부사의 호응 관계가 나오죠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회차에서 문제에서 딱 나와 있던 것이 선지 4개 4개의 부사어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외에도 역시 부사의 호응 관계는 기본서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자주 출제가 되는 부사어 또는 중요한 부사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거 꼭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필수 부사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부속성분이지만 생략을 할 수 없는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라고 한다 그리고 문학 작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 신경훈 시인의 동해바다 후프에서 이것도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 작품을 보게 되면 정비석의 들국화 근데 들국화는 수필론 수필은 문학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또 적어요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이 신경훈 시인의 시 같은 경우도 아주 평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는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병신과 머저라는 작품은 아까 지문을 읽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줄거리만이라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주 지문을 읽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꼭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문학에서 글의 전개 방식은 자주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유추 그리고 또 묘사 또는 서사 대조에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전개 방식은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비문학은 어떤 유형으로 어떤 지문이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한다 하더라도 전개 방식은 꼭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괴태의 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괴태가 누군지는 알죠 자 괴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낸 것을 즐기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해낸 것을 즐기고 하고 있는 것을 즐긴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즐기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 가끔 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쳐줘라 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려웠죠 근데 지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비해서 하나를 알고 처음에 비해서 두 개를 알고 열 개를 알고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아직도 모르는 문제가 가끔은 나오기도 하고 이건 너무 어렵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문제가 있나 싶지만 공부를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이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너무 만족하거나 불만족할 필요가 없다라 그랬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노력이 곧 내일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